벨레아 산재보험변호인의 고용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개인상의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메릴랜드 산재보험법에 관해 숙지하고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성공적인 사건 결과를 위해서 변호사들은 법률을 잘 이해해야 하며 산재보험위원회 이전에 사건을 법정소송으로 가져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말에는 저희가 이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첫째, 저희 사무실의 모든 변호사들은 법률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희 변호사들은 사건을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는 쉽게 사건을 포기하지 않으며 사실상 정기적으로 산재보험위원회 이전에 행동을 취합니다. 셋째, 저희는 의뢰인들이 받아야 하는 모든 혜택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의뢰인들이 받아 마땅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넷째, 저희는 회사들의 계략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의뢰인들에게 그들이 비디오 감실 카메라 아래 검토를 당하고 있는지에 관해 구분하는 법에 대하여 지도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저희는 수수료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일체의 돈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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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